제 23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한류특별상 샤이니 축하드립니다. 네 한류의 진정한 리더 샤이니가 수상에 영광을 하셨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네 샤이니는 2013년 한 해 동안 Dream Girl Everybody 두 곡 연가하라 히트시키며 국가님 정상을 지키고 있죠. 그렇습니다. 특히 얼마 전에 발표한 Everybody는 대만 및 아시아권 주간 차트에서 단숨에 정상을 차지하며 그 인기를 실감케 했고요. 꾸준한 해외활동으로 등래 못지않은 해외 팬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자 수상소감 들어볼게요. 네 한류특별상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. 저희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힘내주시고 또 파이팅하시니까 저희도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샤이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